IEO, IEO 국가가 아닌 국제기구, WGCA 설립 과정 및 포괄적 공무 수행에 대한 공포 안녕하십니까? 국제기구, 세계녹셋기구, IEO, WGCA 설립임은 집행위사의 글로벌 총회의장 이우성입니다. 국가가 아닌 국제기구로서 IEO, WGCA 설립 과정과 당시부터 진행해 온 업무 및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하여 IEO, WGCA 기후환경헌법의 설계자이며 지식재산금자와 IEO, WGCA, Historical Records of IEO, WGCA, White Paper of IEO, WGCA 등 15건 기록물 등을 역사의 기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IEO, WGCA 즉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은 한국으로는 기후환경 전 분야 포괄적 공무 수행을 위한 국제기구, 세계녹셋기후기구이며 중국으로는 국제조직, 세계녹셋기후기구입니다. IEO, WGCA 설립임은 집행위사의 의장관 및 글로벌 총회장 이우성은 단연간의 계도국 전 국토회반에 대한 자문경험을 통해 직접 설계한 IEO, WGCA 기후환경본법을 국제기구로 등록하기 위하여 당시 대한민국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타당성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고 초대 TF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캐나다, 러시아, 미국, 호주, 오세아니아 연방 PG, 중국, 일본 등기에서 202단체의 대표 등을 발기인으로 참여시켜 TF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기구 등록을 위한 TF위원회는 2000년에 시작된 우주개혁, Change in Cosmos 법인과 2000년 중반의 계도국 국토개발을 위한 CCGI 자문 법인을 근거로 2011년 제주도에서 기후환경 NCC위원급 발기인들을 시작으로 2012년 결선 완료하였습니다. IEO, WGCA 기후환경본법은 이 지구, 우주, 유무기체의 보존을 위하여 2000년부터 협동조합법을 활용한 기후환경 순물그레소 설계부터 설계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표준 독색금정을 통하여 국제표준 독색인정된 제도를 국제표준 탄소배출권 분류코드가 포함된 국제표준 독색 분류코드로 정리하였고 이를 활용한 각 분야별 기후환경거래소 운영 등 국제표준 독색공무수행에 대한 당위성을 위해 이미 전세계적으로 적용된 법령, 협동조합법, 국제녹시경제 및 WTO관료법, 각 국가별 적용되고 있는 법령, UN이사회와 ICC관련 특허법, FTA, 아코스테일, NCNDA, IMF, PA 등 국제법 전 분야를 조사하여 포괄적 범위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표준 녹색실천의 포괄적 운영방법을 위해 설계된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IOWC의 기후환경국법을 오세아니아 연방, 아프리카 연방, 유럽연합, 남미, 북미, 아시아직 지역 등 대륙별로 기탁 등록하기 위하여 우선 녹색기후기구 INGOGC의 이름으로 KF 디자인위원장 김성민을 통해 디자인되어 대한민국에서부터 TF위원회의 공식적인 임시등록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TF위원회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등록을 위하여 2013년 당시 유럽대학 오스터디아로부터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국을 위한 G7-7이 오세아니아 멜라네시아 연방 PG에서 시작된 것을 인지하여 PG부터 GCA로 기후환경국법을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회의록 1호부터 작성하고 국제표준 ISHC 전분야에 대하여 국가, 지방정부, 기업, 국민, 이 지구와 우주까지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기후환경국법에 지금은 고인이 계신 발견이 보유하고 있던 국제법과 WTO법을 근거로 한 학술 등이 인용되어 분류 코드까지 나온 녹색기술 등을 국제표준의 예시로 첨부하여 서울중앙공찰청 소속 공정사무실에서 공정부, 국제기구 등록을 위한 국제협약과 헌법기타를 위해 문석도 PG로 발송하였으며 TF 디자인위원장 김성민에게 명함, 깃발, 명패 등을 지원을 받아 TF위원장 이우성과 캐나다 TF위원 폴훈정이 인천공항에서 PG로 지체 없이 출발하였습니다. PG로 간 TF위원들은 현지인들을 만나 오세아니아 멜라네시아 연방 원주민기관 대표와 14부족 토지관청장을 대표로 선정하고 당시 사계정부 사무실이 한 곳에 있는 PG에서 기후환경부 장관이 포함된 연방사계국 개발환경부 국가대표자들과 함께 IGO WGCA 기후환경협급에서 요약한 녹색기후기구 IGO GCL을 기탁하기 위한 협의 후 국제협약하였습니다. 당시 준경영상태에서 사뭄한 분위기였던 PG에서 작성된 천국문서 포함 회의록 7호는 G720과 G77 그리고 성나라, 빈구, 속령, 속국 등이 있는 오세아니아 멜라네시아 연방의 특성을 근거로 전세계 360개국 또는 이 지구와 우주유기체, 무기체와 멀티버스, 메타버스, 중성미자론 등의 범위까지 요약된 기후환경본법과 대한민국에서 준비한 중요한 모든 내용 등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협약된 문서 및 회의록 7호를 근거로 한국TF위원장인 이 우승이 집합집행이사의 연구의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되어 PG에서 승인되었고 GCA 대표는 록펀대포, 국제협약대표단은 오세아니아 멜라네시아 연방 원주민기강 대표와 14부족 토지관층 대표, 개발환경부 국가대표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당시 G77 의장단 대표인 PG 수상의 협력을 통하여 14부족 대표와 그 아들을 대리인으로 기탁, 수탁 등록 완료하였고 동시에 대한민국에서도 대구, 광주, 부산, 충청권 등 국제 및 외국기관과 국가 간 협의체를 포함한 사간거미를 등록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기구든 국가 간 협의체 NGO든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법인에 대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법률적 근거와 1992년 입법화된 유한, 유엔 헌장을 근거로 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할 당시 목적 사업의 불법 행위는 모든 모두 범죄로 정의되며 범죄 처벌에 관한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따라 장법 적용 범위에서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교 면제를 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는 환경부 법제 규제 개혁실의 내부 심사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 32조로 기탁, 등록, 허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 외교 면책 면제나 외교 면책 권리나 외교 면책 권에 대한 외교 카드의 각 분야의 법률적 용어가 다르며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해당할 경우 외교적 면제가 필요 없이 장법으로 우선주의가 적용되며 이에 특별한 경우 해당 정부 협조를 받아야 되며 대한민국은 사당 법인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허가받던 지방정부에서 허가받던 해당 지역 외에 항분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 녹색에 대한 포괄적 분야에 대한 공무수행을 위한 사당 법인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운영본부와 사당 법인 세계녹색기후기구 행정본부 IO-WGCA, WGCAF 연합을 민법 제32조로 관할 부서에서 허가받았으며 부산 16개 구별 운영위원장 등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각 해당 분야별 위원급 발기인들의 발기식이 진행되었고 등록된 법인 목적 사업에 대한 내용과 WIPO에 등록된 PCT 국제특허 출원 특허를 근거로 각 국가별 IPO에 등록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 등을 특허 심판원 판결문을 기준으로 한 법률적 근무로 현재 중국정부 외비관리국의 특수기구 연합 외비코드가 허가 승인되었고 중국중앙은행과 중국인민은행에서 유로화, 위안화, 한화, 달러 등 외환거래를 위한 TF 계좌를 사용 허가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 기후환경본부과 브록 운영방침 등이 규정된 IO-WGCA IGC 규범 1에서 1,100에 따라 국제표준 녹색 검증방법, 국제표준 탄소배출권 분류코드가 포함된 국제표준 녹색 분류코드 등을 기준으로 탄소배출권 유관기관 등 각 해당 분야별 본부 및 CCGI, GGG 등 합작법인을 중앙정부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거나 지역에 따라 중국 35개 행적 구역별로 등 전세계적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싱가포르의 기탁한 법인인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주식회사 IO-WGCA는 중국 각 분야별 거래소 및 싱가포르 거래소를 포함한 IO-WGCA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주식회사 세계대표 겸 포괄적 지재권자이자 지재권 지원을 위한 비영리 법인 대표 겸 지재권 관리 비영리 국가기관 WIPMO IO-WGCA 박연실 대표가 오시아니아 멜랄네시아 연방 피지에 직접 방문하여 회의록 7호를 근거로 한 대표단들에게 최종 서명 후 IO-WGCA 기후환경헌법이 기탁된 법인 등록증 원본 등을 회의록 7호 첨부 문서를 근거로 대한민국으로 유치하여 민법 제32조와 법인 등록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공원 등기국가 대구 광주 등의 WTO 회원국 등의 국제표준 녹색 인정 ISGC 포괄적 분야 공무수행을 위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대구 광주 등은 민법 제32조는 GCA 회의록 7호와 12호 등 13호부터 16호까지를 근거로 포괄적 범위로 허가받아 등록되어 범인 등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IO-WGCA 설립임은 집행위사위는 IO-WGCA 기후환경헌법 포괄적 점 범위에 대한 지재권을 근거로 전세계 등록국 장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국제 녹색기업 허가증에 대한 대륙별 설립임은 집행위사위 5장당 분들의 서명을 받아 승인을 해주고 있으며 승인된 허가증의 법인격 범위에서 해외 등록시 검찰청 소속 공정과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트유 및 해당 국가 영사인증 등을 검토 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문하여 포괄적 지재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참여를 원하는 공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업기구, IO-WGCA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기후 변화에 따른 폐해로부터 지구와 인류 그리고 모든 유 무기체들을 보존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제표준 탄소배출권 분류 코드를 포함한 IO-WGCA 국제표준 녹색 분류 코드 각 분야별 녹색 상품, 기술, 기업, 서비스, 자격, 학위 등 인간 등 유기체, 무기체가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국제법과 ICC 규정, IO-WGCA 청백국제규정 등 WTO 관련 적용법 등으로 설계된 국제표준 녹색 검정 및 국제표준 녹색 인정, 기업 및 자산평가, 국제실적확인 및 국제수익예약 확인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IO-WGCA 기후학용선물거래소, 국제 녹색 상품거래소, 탄소배출권거래소, 지식재산권거래소, 디지털 외환거래소 및 문화, 전력 등 포괄적 범위의 각 분야별 거래소를 통해 전세계에 보급함으로써 기후환경을 보호하고 WSC 세계주권화폐를 이용한 각 국가별 국제녹색경영 및 국제녹색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실천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 네팔, 아프리카, 말리 등 대륙별 국가별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 기후환경호법 동의 및 국제녹색기술상품 실천에 대한 취소불론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 기후환경호법을 기탁 등록하여 이에 따른 업무를 대륙별 국가별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외비관리부에서 특수기구연합으로 허가받아 중국중앙은행 및 중국인민은행에서 기후환경선물거래 및 탄소배출권 거래소, 지식재산권 거래소, 디지털 외환 거래소 및 문화, 전력 등 포괄적 범위의 각 분야별 거래소 및 은행운영을 위한 한화, 유로화, 달러, 위안화, 은행 계좌를 허가받아 운영중인 국제기구입니다. 이와 같이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Climate Association의 설립 목적은 WTO, TRIPS협정, 국제법상기후환경법, 해양법, 국제상거래법, 국제조약법, 국제직적재산권법, FTA, 아포스트유 등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제법과 국제협약을 포괄적 담보로 하고 있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업기구환법, IO-WGCA 기후환경환법, 법무부, 검찰청 소속 공정인, 공정부, 영사인정,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트유, 외교부, 인정부, 각국 대사관 및 총영사인정부 전세계 국가별 등록을 위하여 발송되었으며 IO-WGCA 기후환경환법 본문 내용에 따라 인정된 기업, 법인과 기술상품서비스 등 학위, 자격, 평가, 유무형 전 분야의 국제표준으로 모든 실천국가에서 허가 목적사업 범위의 국제표준 녹색인정 ISGC, IO-WCA, IGC 전 범위의 장법을 준수하고 본문 내용에 따라 더 맑은 공기, 더 맑은 물과 오염되지 않는 토양을 보존하여 이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합니다. 또한 에너지, 개발건설, 물류 분야의 국제녹색산업, 국제녹색경명을 통하여 통해서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서 기후환경 변화를 개최하기 위한 무한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국제녹색기술 상품을 개발, 실천함으로써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갈색생장을 억제하고 녹색생장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IOWC의 기후환경음법 포괄적 범위는 인류의 무분별한 기술납용으로 인한 기후환경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 세계에서 보유하거나 상용화되고 있는 녹색기술, 상품, 기업, 서비스, 자격, 화기능을 발굴하여 국제표준, 녹색금정 및 국제표준, 녹색인정, 기업 및 자산평가, 국제실적확인 및 국제수익예약 확인 절차를 실시하고 IOWC의 기후환경선물거래소, 녹색상품거래소, 탄소배축권거래소, 지식재산권거래소, 디지털외한거래소, 해양거래소, 우주항공거래소, 농축수산임업벌크거래소, 국제기술거래소 및 문화전력 등 포괄적 범위의 각 분야별 거래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표준 녹색인정, ISGC으로서의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녹색인정, IOWC의 IGC 방법을 제공하고 IOWC의 기후환경본법, 목적사업 전 분야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표준 녹색금정 후 인정과정부터 분야별 거래소 운영 등 모든 단계에서 4차원, 6차원, 바코드기술, 인공기성을 이용한 양자계산 방식의 양자전자통신기술, 양자컴퓨터 등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C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보안기술을 이용하여 국제표준 녹색인정된 기술, 상품, 기업, 서비스, 학위, 자격 등 모든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C의 국제녹색인정방법, IOWC의 IGC에 의하면 녹색기술, 상품, 기업, 서비스 등을 발굴하여 국제표준 탄소배출금 분류코드를 포함한 IOWC의 국제표준 녹색 분류코드별, 국제표준 녹색검정, 국제표준 녹색인정, 기업 및 자산평가, 국제실적확인 및 국제수익계약확인 등의 절차를 실시하고 IOWC의 기후환경선물거래소, 국제녹색상품거래소, 탄소배출권거래소, 지식재산권거래소, 디지털외한거래소 및 문화전력 등 포괄적 범위의 각 분야별 거래소를 통해 국제녹색기술과 국제녹색상품, 국제녹색전문기업 및 국제녹색서비스 등을 전세계에 보급함으로써 기후환경을 보호하고 WSC 세계주권화폐를 이용한 각 국가별 국제녹색경영 및 국제녹색경제성장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한국가의 기술이나 상품인정의 범위를 넘어 각 국가간 범위까지 포함되는 포괄적 범위의 국제표준 녹색에 대한 국제표준에 대하여 국제표준 녹색검정인정 분야와 국제표준 탄소배출권, 국제표준 코드 등을 활용하는 공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법상 기후환경 관련 모든 국제녹색법령이 포괄적 당부한 IOW WGCA 기후환경본법을 포함한 국제표준 코드 적용을 위하여 국제표준 녹색검정과 인정과 탄소배출권 관련 국제표준 코드 적용 범위는 IOW WGCA IDC 규정 1에서 1,100 등 모든 법규 수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표준 녹색기술인정 2. 국제표준 녹색상품인정 3. 국제표준 녹색유형, 위험, 기록물, 문화재인정 4. 국제표준 녹색학술 논문 및 국제검용 등 자격인정 5. 국제표준 녹색에너지인정 6. 국제표준 녹색물류인정 7. 국제표준 녹색개발건설인정 8. 국제표준 녹색기업 및 친환경, 농, 축, 수산, 임업인정 9. 국제표준 녹색도시인정 10. 국제표준 녹색국가인정 10. 인류의 무분별한 기술남동으로 인한 기후환경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11. 이를 위해 중국, 에팔, 아프리카, 말리동 대륙별 국가별로 11. 국제기구, 세계녹색기구, IOWGCA 기후환경공법 동의 및 11. 국제녹색기술상품 실천에 대한 취소불능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 기후환경헌법을 기탁 등록하여 이에 따른 업무를 대륙별 국가별로 수행 중에 있으며 특히 중국 외비관리국에서 특수기구연합으로 허가받아 중국중앙은행 및 중국인민은행에서 IOWGCA 기후환경선물거래소 등 포괄적 범위의 각 분야별 거래소 및 은행 운영을 위한 한화, 유로화, 달러, 위안화, 은행 계좌를 허가받아 운영 중인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에서 전세계에서 보유하거나 상용화되고 있는 녹색기술, 상품, 기업, 서비스, 학위, 자격 등을 발굴하여 국제녹색환경과 국제녹색생활실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발하고 국제탄소변축권 분류코드를 포함한 IOWGCA 국제표준 녹색 분류코드별 국제표준 녹색검정 및 국제표준 녹색인정, 기업 및 자산평가, 국제실적확인 및 국제수익계약확인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IOWGCA 기후환경선물거래소, 국제녹색상품거래소, 탄소변축권거래소, 지식재산권거래소, 디지털외한거래소 및 문화, 전력 등 포괄적 범위의 각 분야별 거래소를 통해 전세계에 보급함으로써 기후환경을 보호하고 WSC 세계주권화폐를 이용한 각 국가별 국제녹색경영 및 국제녹색경제성장을 위해서 발명되었으며 이를 위해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표준 녹색인정과 국제표준 녹색금전기관을 각 국가별 중소도시에서도 설립 운영하여 모든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각 국가와 지방정부 및 공기관, 공기업, 대학의 구술기관과 국제협행에 따라 협조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표준 녹색인정 ISGC으로서의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녹색인정 IOWGCA IGC를 우주부터 전세계 대륙별 국가, 지방정부 등 기업 등에 제공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IOWGCA ORG를 클릭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운영중인 전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IOWGCA 헌법이 은행헌법, 정관 등과 기업, 국제연합조정 등도 공시되어 공포되어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권을 가진 한 국가에서 인정되면 헌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OWGCA 역사에 대해서는 백서와 참여하고자 하는 위험급 발기인들을 회의결의 안건으로 추천인의 추천을 받아 해당 본부에서 추천된 내용을 근거로 결의한 회의록을 공시해서 모두가 이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은 영문, 중문, 한글 등으로 국제협약한 공기업 등을 기록하여 공시되어 있고 오브 뷰, 전체 보기에 더 자세한 기록을 공시해 두었습니다. 대륙별이나 각 해당 본부와 온라인으로 자동 가입할 수 있는 멤버, 자격, 인정, 기업형 등도 음료되어 공시되어 있으며 트레이딩 가이덴스를 통해 운영방법 등까지 공개하였습니다. 관련 발행선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IOWC의 백서 1에서 2권, IOWC의 역사기록물 1에서 4권, IOWC의 역사기록물 1에서 7권, IOWC의 부록 마다가스카르 1권, IOWC의 IGC규정 1000배 이상 총 15권을 위험급 발견으로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본부나 비영리 법인 국가기관 CCGI나 중앙공기업 등 공기업이나 IOWC의 허가받은 기업을 근거로 등록된 합작법인으로 추천된 GGG 추천이나 등록을 받으셔서 정독하시거나 해당 기관 대표께 자문료를 지불하시고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부족할 경우 NCCWHQ 대표께 안내를 받아 IGF뱅크 집행이사의 오장님 협력을 받거나 자문료를 지불한 분께서는 설립임은 집행이사의 오장단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자문시의 내용은 문서로 기록되며 동부가 세계총무, 중국으로 번역 후 합당한 범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아 기 동부가 세계 최고이사의 결의된 안건으로 취소 훈렁으로 처리됩니다. 별도 구두, 이메일로 된 모든 경우일 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자문 후 결의된 문서로 된 회의 안건만, 문서 내용만 인정됩니다.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주식회사, 알료 WGCA는 중국 외비관리국의 특수기구연합으로 외비코드가 허가되었으며 유럽, 유니언, 인터내셔널 와리에이션 3국도 허가되어 등록되었으며 아프리카 연합 및 서아프리카 경제공독체이자 불읍권 연합, 말리와 아시아 등록 국가 3국 포괄 업무 지역 네팔 정부와 국제협약부 기탁 등록되었으며 전세계 대륙별 IPO의 인정방법 70에서 148종류가 등록되었으며 국제녹색인정방법에 대하여 대한민국 특허심판원 한국에서는 특허심판원 승소는 대법원 판결과 같다는 대법원 판결 판례가 적용된 승소와 전세계 PCT 등록된 국제표준 녹색인정방법인 국제녹색인정방법 IOWGCA IGC에 대하여 특허되었습니다 IOWGCA는 다음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IOWGCA 위협급 발기인 등 기부 지지권을 승인받아 공직인 업무를 하겠다고 해원 서명란의 서명부 불법을 저지른 경우와 지지권자 동의 없이 불법 코인거래소와 국제협약을 하여 금제를 만든 경우 등 어떠한 불법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각국 해당 정부와 협력하여 헌법 목적사업 제37조를 협조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 지구와 우주를 위하여 자신이 보람있는 인생을 기획하고 실천할 책무를 가진 분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7일 International Urb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저는 IGF, IOWGCA 및 글로벌 뱅크, IOWGCA 글로벌 지원 의장형 집행위원 홍긍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